안녕하세요 저는 주군이고요 유지입니다 스윙하우스 워크샵 프랭키 페이보릿 오늘 1주차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 이런 거 있었죠? 리더는 팔로우를 여왕으로 모셔라 저를 한다고 했어요 팔로우는 내가 네 여왕이다 내가 네 여왕이다 그래서 1, 2, 3, 5, 6, 7, 8 1, 2, 3, 5, 6, 7, 8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힐 힐 이런 쪽이 있었죠?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5, 6, 7, 8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세 2, 3, 이쪽에 좀 보여줄게요 1, 2, 3, 4, 5, 10 1, 2, 3, 5, 10 팡팡팡팡파 킥 킥 앤 트리플 스텝 1 2 3 킥 킥 앤 트리플 스텝 킥어 펼션 킥 킥 앤 트리플 스텝 1 2 3 킥 킥 앤 트리플 스텝 그 다음에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5 6 7 8 그 다음은 뭐지? 1 2 객석이 방향도 중요해요 1 2 3 5 6 7 8 5 스텝 트리플 스텝 스텝 트리플 스텝 1 2 3 5 6 제자리 6 6 7 7 8 6 9 8 5 7 9 1 2 2 2 6 7 9 3 1 1 3 감사합니다.